낭자? 제목부터 상스러운 것이. 이름만 보았을 뿐인데도 눈이 맑아지는 것이. 어디 태우기 전에 한 번. 개설처럼 따뜻하게 꼭 끝을 스치는 나를 한편으로 설레게 내 맘 들키지 않게 눈물은 이제 빠르게 별빛이 빛나게 선물을 준비해 오게. 네 맘의 벽이 퍼져처럼 부서지게 단단히 준비할게 우리 둘의 계기는 이제 시작됐어. 최상공감동무! 어이... 어찌 그리 놀라시오. 아... 아무것도 아니오. 어이... 뭐... 뭐가? 뭐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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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